아니요, 별 다섯 개, 가장 어려운 거, 가장 어려운 거. 수학 문제예요, 수학 문제. 아, 저번에 그거 인수분해, 배웠자, 인수분해. 이거 쭈르륵 올라가는 거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. 첫 번째 문제, 연탄 한 장의 무게는? 잠시만, 연탄 한 장? 혹시 한 번 들어보고..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아, 이러면 또 알지, 이러면 알지. 오, 이렇게 무거웠어? 무거워요? 3kg 훨씬 위야. 훨씬 위까지는 아닐 것 같아. 아니야, 진짜, 형. 오, 무겁구나. 무거워. 근데 옛날에... 700g 만졌는데, 그거. 근데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연탄 떼서. 진짜 무겁네. 근데 내가 연탄 떼서 그 정도 무거운가? 양세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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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다. 상윤! 3.5kg! 땡! 비슷해졌어요? 승희! 네. 3.6kg! 땡! 상윤! 상윤! 3.66kg! 땡! 땡! 어? 3.66kg 맞나? 어? 3.65kg? 3.65 정답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3.66이라고 그랬는데!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어. 야, 이거, 나 이거 왜 그러지? 나 지금 나, 나 이제 알았어. 아, 이거가 원래 그거였었어. 나도 왜 바보처럼. 이게 원래 인간 온도가 36.5도잖아. 그래서 이거 맞아 이거였었어. 아, 그래. 아, 내가 이거 분명히 와서 봤어. 그래서 3.65 기로를 맞춘 거예요? 네네.